이마경 개경계 경전을 펴는 개성 이 없이 심의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아지이다 개 법장 진원 법장을 여는 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우리말 이마경 제1품 부처님 나라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이샤리 성 안에 있는 암라팔리 숲사원에서 큰 비구대 중 8천명과 함께 계셨다 이때 보살은 3만 2천명이었으니 여러 사람이 자다는 위대한 분들이셨다 그분들은 큰 지혜와 덕행을 다 성취하셨으며 모든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장엄된 분들이시며 불법을 보호하는 성각에 대해 정법을 잘 지켜나갔다 사자같은 큰 소리로 법을 잘 설하여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으며 대중들이 청하지 않아도 항상 사람들의 좋은 법이 되어 이로 하며 불법승 삼보를 받들어 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군과 언수를 항복받고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들을 제압했다 나쁜 업이 이미 깨끗해졌고 온갖 번뇌를 끊었으며 마음은 항상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진 해탈에 머물러 있었다 그분들은 또한 바른 생각과 선전과 다라니와 말 잘하는 변제가 다음이 없으며 보쉬야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전과 지혜와 방평과 힘을 모두 갖추어서 얻을 바 없는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해탈 가운데 평안히 머물면서 능의 중생의 뜻을 따라 수순하여 물러나지 않는 진리의 수레인 법륜을 굴렸다 온갖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중생들의 능력과 근기에 맞춰 교화함으로 모든 대중은 우두머리가 되어 두려울 바가 없었다 공덕과 지혜로 그 마음을 닫고 대장부 형상과 몸매로 그 몸을 장험하여 세간의 온갖 장식품을 쓰지 않아도 풍채가 제일이었다 명예가 널리 드러나 수미산을 뛰어넘으며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신이 경고하여길 금강과 같으며 법의 빛을 널리 비추어주미 감노수를 뿌리는 듯하며 여러가지 음성 가운데 가장 미묘하였다 인연법을 깊이 사무쳐보고 모든 삿댄 견해를 끊어버렸으므로 진리의 본바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두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견혹에 조금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설하는 데 두려움 없음이 마치 사자호화 같고 그 강연하는 것이 오랫소리 같아 이미 한량없는 경계에 이르렀다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법보를 모으게 하기를 마치 바다에서 보배를 채취하는 길잡이와 같이 하며 모든 법의 깊고 묘한 이치를 다 통달하였고 또 중생들의 가고 오는 곳과 중생의 마음 가는 곳을 잘 아셨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은 자유자재한 지혜와 열가지 힘과 네가지 두려울 것 없는 경계와 열여덟가지 부처님만이 가지신 뛰어난 법에 가까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악도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지만 다섯 갈래 윤회하는 길인 지옥, 악의, 죽생, 인간 천상으로 다니면서 그 몸을 나타내시어 마치 큰 의왕과 같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적에 그 증세에 맞게 약을 쓰게 하셨다 또 수많은 공덕을 다 성취하였고 수많은 불세기를 다 장엄하였으니 그를 보거나 그의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이익을 잊고 여러가지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는 등 이와 같은 여러가지 공덕을 모두 같이 얻다 그들의 이름은 등간보살 부등간보살 등부등간보살 정차제왕보살 법차제왕보살 법상보살 황상보살 강원보살 대원보살 보족보살 변접보살 보스보보살 보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첨보살 희근보살 희왕보살 변음보살 호공장보살 집복보살 보용보살 보견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무영간보살 해적보살 보승보살 천황보살 계마보살 전덕보살 자제왕보살 공덕상엄보살 사자우보살 내임보살 산상격음보살 향상보살 백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묘생보살 하원보살 간생보살 득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엄토보살 금괴보살 주괴보살 미륵보살 문수 법왕자보살 등이다 이러한 대보살들이 대략 3만 2천명에 달했다 또 1만 명의 범천왕 시기 등이 온 우주로부터 부처님 계신 곳에 날아와서 법문을 들으려 하였고 또 1만 2천의 제석천왕이 다른 우주로부터 날아와서 법회에 참석하였으며 그 밖의 큰 능력을 지닌 모든 천상 사람들과 용왕들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호라가 등 발보증들이 모두 다 날아와서 법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여러 비구스님들과 비구니스님들 남자신도인 우바세 여자신도인 우바이들도 모두 법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법회에 동참한 셀 수 없는 대중들에게 돌려싸여 공경을 받으면서 법문을 사라시니 마치 수미산이 바닥 위에 나타난 듯 여러 법회를 꾸민 사자자에 앉으시듯 그 위험한 모습이 대중들을 압도하셨다. 당시 바이샐리성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보족이라 하였다. 다른 장자의 아들 오백인과 함께 일곱 가지 보석으로 꾸민 하늘 우산을 하나씩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에베하고 각기 가지고 온 하늘 우산을 저마다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그때 부처님은 신통한 능력으로 여러 하늘 우산을 하나로 만들고 그 하늘 우산으로 온 우주를 다 덮으시니 그 세계의 깊고 넓은 모양이 온통 그 하늘 우산 가운데 나타났다. 또 이 온 우지에 있는 여러 수미산과 설산 목질린다산 마하목질린다산 향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가 큰 바다와 강가 개천가 냇물과 샘물 해와 달 별 천국 용궁가 여러 신의 공정이 다 보배로 이루어진 하는 우산에 다 나타났다. 온 세상에 계신 여러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법문설 하시는 모습이 이 보배로 만들어진 하늘 우산에 다 나타났다.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신통력을 보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라고 잔탄하면서 합장하고 공경하게 애매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의 성스런 용안을 우러러 바라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장자의 아들 보적이 짧은 노래로 부처님 앞에서 찬탑하였다. 맑은 눈 크고 시원하여 청년아 같으며 마음은 청정하여 온갖 선정을 닦으시고 공독을 오래 쌓아 명망도 끝이 없으시네. 제가 만중생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큰절 올려옵니다. 큰 성인께서 신통변화로 온 우주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놔두시어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의 수많은 모습이 그 국토의 나타남을 듣고 보입니다. 부처님은 크신 법력 뛰어나시고 법제로서 중생에게 보시하시되 모든 진리의 깊은 내용 잘 깨달으시어 제일 갈른 진리의 법 성취하셨네. 모든 법에 자제하심 얻으셨으니 머리 숙여 법왕님께 큰절 올리옵니다. 법은 본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나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 법은 짓고 받을 인연 없고 나 또한 없지만 성과 악의 업보는 반드시 있다 하셨네. 보리수 아래서 마군들을 항복받으시고 감노같은 해탈 열반을 얻어 성불하셨네. 망가 뜻가 식 모두 고요하여 삿댕견에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들을 굴복시키고 네가지 성스런 진리 세번 설하시니 그 법은 벌레부터 청정한 것이라네. 하늘이나 인간 모두 이 도를 얻어 이 세상에 불법승 삼보가 나타난 것이라네. 이러한 심오한 진리인 묘법으로 중생 건지니 받아 듣고 따라서 수행하면 나도 열반을 얻는다네. 낙오죽음 제도하는 대의사 왕이시고 끝없는 공덕바다인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임없이 착한이와 나쁜이를 고루 사랑하시며 마음쓰심 평등하게 허공같은 분 이 어른 큰이라서 공격하지 않으리요. 자그마한 우주 우산 부처님께 바치였더니 그 속에 온 우주 나타내시며 천국 용국 신장들이 사는 궁전이며 건달바와 아수라 야차들을 세게까지 이 세간은 온갖 것 다 보게 하시니 부처님 열가지 힘의 신통변화로 보여주신 것 이곳 보고 대중들이 그 희요함 찬탄하오니 저 또한 부처님께 큰절 올려옵니다.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이 기이하는 곳 부처님 보는 일은 모두 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하니 이것은 부처님만 가지신 특별한 능력이라네. 부처님은 한가지 음속으로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그릇 따라 제가 알아듣는다.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능력이시네. 부처님은 한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근기 따라 제각기 알고 들은 대로 행을 닦아 이익은 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이네. 부처님은 한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두렵다는 이도 있고 기뻐도 하며 어떤 이는 의심껏고 어떤 이는 싫어도 하니 이러한 특별한 신통력은 불공법이라네. 심력으로 정진하는 분께 큰절 올리옵니다. 두려움 없는 분께 큰절 올리옵니다. 특별한 신통력 가지신 분께 큰절 올리옵니다. 천상 인간은 큰 스승님께 큰절 올리옵니다. 번뇌 얽힘 끄는 분께 큰절 올리옵니다. 저 언덕에 이른 분께 큰절 올리옵니다. 중생 제도 하는 분께 큰절 올리옵니다. 생사 길 떠난 분께 큰절 올리옵니다. 중생 오고 가는 곳 모두 하시고 모든 법에 해탈을 도 얻으셨으니 세 장에 애차갑게 연꽃 같으며 모든 법의 고요함을 깨달으시어 모든 법상 통달하여 걸림없으신 허공같이 텅 빈 분께 귀합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보조기 이 개송을 읊은 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장자의 아들 오백명이 이미 다 안욕따라 산막 산보리여 마음을 내오사오니 불국토가 청정하여 준 이유를 듣고자 하나이다. 바라오 꼰대 부처님이시여 여러 보살들이 국토를 청정케 하기 위한 수행에 대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착하다 보조가 내가 능히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부처님은 국토를 깨끗이 하기 위한 보살의 수행에 대하여 물었으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 이때 보조가 오백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조가 중생을 위하여 보살이 불국토를 치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갖는 것이며 다스려 조복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갖는 것이며 중생들이 마땅히 어떤 국토로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 불국토를 갖는 것이며 중성들이 마땅히 어떤 국토로서 보살의 근계를 일으키는지에 따라 불국토를 갖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갖는 것은 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예함이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빈 땅에 집을 지으려 하면 별 장애가 없지만 만일 허공에 집을 지으려 하면 지울 수 없듯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불국토 갖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불국토를 갖기 원하는 것은 허공에 집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보조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고든 마음이 보살의 극락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정직하고 성실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느니라.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공독을 갖춘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대승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모든 것을 능히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개행을 지니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열 가지 착한 도를 닦아 소원히 성취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욕된 이를 참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서른 두 가지 성스러운 모습으로 장엄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마음을 잘 잡아 어지럽지 아니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지혜를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이미 바른 선정에 들어간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고 널리 용서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네 가지 보석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해탈법에 포함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방편으로 걸림없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삼십칠 조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닦은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지은 공덕을 잘 해양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온갖 공덕을 갖춘 나라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을 볼 수도 없고 법문을 들을 수도 없는 여덟 가지 경계인 판란을 잘 설하여 이런 경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성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그 나라에 지옥 악의 축생 등 악도와 판란이 없느니라. 스스로 개행을 지니고 다른 이어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그 나라에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십선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수명이 짧지 않고 살림이 넉넉하며 깨끗한 행위를 지니고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쓰고 가족이 흩어지지 아니하며 다투는 일을 잘 하해를 시키고 말하는 것이 남에게 이익이 되면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정견을 지닌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났느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이 고듬으로 좋은 일을 행하게 되면 좋은 일을 행하므로 깊은 마음을 얻으며 깊은 마음을 따라 생각이 조복되므로 말한대로 행하며 말한대로 행하므로 능히 지은 공독을 잘 해양하게 된다. 해양심을 따라 방편이 생기며 방편을 따라 중생이 청정해지며 중생이 청정함으로 불국도가 청정해지며 국토가 청정함으로 설법하는 것도 청정하고 설법이 청정함으로 지혜가 청정함으로 지혜가 청정함으로 그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함으로 온갖 권독이 청정해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좌가 만일 보살이 청정함 국토를 얻으려거든 먼저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여 지느니라.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은 큰 은혜를 입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하셨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을 하실 적에 마음이 부정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가 이렇게 청정하지 못할까 부처님께서는 벌써 사리부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폐와 달이 청정하지 못하여서 장님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나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니옵니다. 사리부라 중생의 제업으로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부처님의 허물은 아니니라. 사리부라 나의 이 국토는 청정하지만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니라. 그때 나게 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기는 마치 자제천왕의 궁전과 같습니다. 사리불은 사리불은 대답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바세계는 험한 등성이와 깊은 구덩이가 있고 가시덤불 자갈밭 흙가 돌 여러산 등 더러운 곳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게 범왕은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이 녹고 낫고 하여 부처님 지혜에 따르지 못하므로 이 국토가 청정치 못하다고 보이는 것이요. 사리불이요.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한결같이 평등하고 깊은 마음을 품고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불국토가 청정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발가락을 땅을 누르시니 온 우지가 즉시 여러가지 보배로 장엄되었다. 그것은 마치 보장음 부처님의 무량한 공독으로 장엄된 국토가 같았다. 모든 대중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며 자신들이 보배 연꽃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러시기를 너는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것을 보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부처님이셔. 예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는데 지금 에서야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모습이 활짝 드러난 나이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사리불아 나의 불국토는 항상 이렇게 청정하건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이하여 일부러 여러가지 나쁜 것으로 가득 찬 부정한 국토로 나타낸 보인 것이니 마치 여러 천상 사람들이 한 그릇의 음식을 먹다라도 제가 기 그 복독에 따라 음식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느니라. 사리불아 만일 사람은 마음이 청정해지면 문득 이 국토가 청공덕으로 장엄된 모습을 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나타내어 보일 때 보종이 데리고 온 장자의 아들 500명은 모두 다 무생 법인을 얻었고 8만 4천명의 사람들은 제상어제의인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내었다. 부처님이 신비한 신통을 거두시니 이 세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을 보고 소승우 가르침인 성문법을 구하는 3만 2천 하늘 사람들과 사람들은 이 세상 생겨나고 없어지는 법이 다 무상하여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세수구 번뇌를 멀리 떠나 법을 보는 눈도 깨끗해졌다. 8천명의 비구 스님들은 모든 법의 공안 이치를 깨닫고 번뇌가 다하고 마음이 열리였다. 1시 1시 1시